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회 용접산업기사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용접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기시험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실기시험을 굉장히 까다롭게 요즘에 치르고 있죠 실기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수준보다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거랑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기능사 수준 아직까지는 기능사 수준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보면은 제가 산업기사 수업은 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사 위주로 이제 기능사 책을 가지고 기능사 책을 가지고 공부를 기능사를 공부를 시켜요 근데 점수를 잘 받아요 기능사 필기시험 자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너 산업기사다 한번 봐라 그래서 산업기사를 한번 봐라 공부도 안하는 학생한테 산업기사에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합격을 하고 와요 합격을 하고 온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용접산업기사는 용접기능사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죠 용접 관련 분야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한번 문제 시험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1과목 용접야금 및 용접설비제도 제 1과목이 뭐에요? 용접 야금 및 용접설비제도 자 요 파트는 거의 기능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에 나왔던 문제들 그대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용접에서 예열하는 목적 왜 예열을 하느냐 왜 예열을 하냐 예열했을 때 그 뭐 예열이라는 게 뭐 논의 예열하는 목적 3번 그 다음에 그런 그 금속의 격자 형태 변태 4번 보시면은 탄소 강관을 표시하는 방법 KS에 준해서 표시하죠 그죠 5번 이거 단골 문제죠 적열 취성 청열 취성 뭐가 원인이 되는지 뭘로 방지가 가능한지 당연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죠 6번에 이제 논의 풀림 온도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황동 황동의 화학적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8번 탄소 당량 8번 탄소 당량 그죠 순서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뭐 입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화물의 10번 같은 문제는요 10번 같은 문제는 일단 요 10번은 예 알루미늄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한 60문항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5문항 정도 이 정도는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는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틀리셔도 합격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떨어지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왜 불합격하시냐면은 그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문제 도면에서 척도를 표시할 때 NS의 의미가 뭐냐 NS 논스케일이죠 논스케일 비례척이 아님 뭐 요런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이상 아무튼 하나라도 틀리면요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실 때 뭐요 한 문제 집중하시면 안되요 한 문제에 한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안됩니다 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폭넓게 좀 많은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되요 많은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되요 한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다섯 문항 다섯에서 한 일곱 문항 정도는 정말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셔도 되요 틀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에요 60문항 나오잖아요 60문항 나오는데 여기서 36문항 이상 맞추면 되죠 근데 이제 과락이 있으니까 과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너무 한 문제에 집중하다보니까 문제를 많이 다양한 문제를 보질 못한 거에요 그죠 기본적인 문제를 틀려버리시면 그니까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는 같이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다 맞는 문제는 같이 맞춰주셔야 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13번 같은 경우에 일각법과 삼각법의 그 특징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림 나오죠 그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그런 것들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14번 같은 경우에 용접기호가 나오죠 용접기호 요것도 기본적인 거에요 용접산업계사 준비하시는 분이 요런 용접기호도 모른다 합격할 합격할 자격이 없다 라고 보는 거에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떨어뜨려요 무조건 떨어뜨려요 16번 보시면은 뭐 모서리 이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면은 이거는 뭐 안되죠 그죠 합격할 준비가 안된거죠 모서리 이음이 어떤 거냐 변두리 이음이 어떤 것이냐 맞대기 이음이 뭐냐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18번 18번 내도 이제 그 제도에서 기본 제도에서 용접설비제도에서 선의 종류 선의 종류는 매번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선의 종류 그 다음에 19번에서 이런 그 단면도의 종류와 특징 그죠 예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런 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두번째 용접구조설계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난해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응력 계산하는 문제 나오죠 그죠 응력 계산하는 문제가 뭐 기껏해야 뭐 응력 구어 응력 구하는 공식 아시죠 응력 구하는게 a 분의 p 단면적 요 a는 단면적이죠 그죠 단면적 하중 기본적으로 이 공식만 알면은 풀리는 문제는 기능사 수준의 문제구요 여기에서 떠 나가는게 이제 기사 문제가 출제가 돼 기사 문제 기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되요 틀리셔도 틀리셔도 기본적인 문제를 맞춰 줌으로 해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예 틀리셔도 되요 저도 사실 요거 공부 그 산업기사 시험 볼 때 요런 문제가 있는지 다 틀렸어요 그때는 틀렸었어요 그때 제 학생 때 그죠 근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에요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한 하면은 합격할 수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죠 역시 21번에 그 허용응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구요 요거는 요 공식에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25번 같은 경우에 연신률 어려워하지 마세요 열받았을 때 금속이 늘어나죠 그죠 연신률 그 얼마나 늘어나냐 몇 퍼센트가 늘어났냐 원래 길이에 몇 퍼센트가 늘어났냐 그거죠 그죠 연신률 26번 26번 뭐 유리 그 용접을 용접할 때 사용하는 그 차광유리에 차광도 번호 이제 나왔구요 27번에 이론 목두께 이론 목두께 이론 목두께 이론 목두께가 있고 또 뭐 실제 목두께가 있죠 그죠 이론 목두께가 뭔지 실제 목두께가 뭔지 필넷 용접에서 그죠 필넷 용접에서 이론 목두께가 어 구하는 공식 요거는 잘 나온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 그 침투 탐상법 여러가지 비파괴 검사법 비파괴 검사법 시험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죠 그죠 비파괴 검사법에 그 특징과 그 용접 기호 PT가 뭔지 아시죠 PT 뭐요 UT가 뭔지 ET가 뭔지 용접 기호 비파괴 검사의 용접 기호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용접을 했을 때 부식이 일어나죠 입계 부식이 뭔지 뭐 요런 부식에 발생하는 원인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4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치수상의 결함 성질상 결함 여러가지 그 결함의 종류와 원인 왜 발생하는지 그 정도 다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접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잘 안해요 그냥 혼자 공부하고 시험 보시지 어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용접 물론 용접을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긴 하시겠지만 이런 용접 용어들을 잘 몰라 무슨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엔빌 37번에서 보시면 보기에 1번에 엔빌 엔빌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스트롱백 터닝롤러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이 용어를 따로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어 노트를 노트에다가 그 조그만한 그 수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 계산문제 같은 경우에 공식을 따로 정리를 하시도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또 용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몰랐던 용어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0번 같은 경우에 뭐에요 39번 뭐에요 허용력 계산하는 공식 또 나왔죠 그죠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계산문제도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계산문제는 다 버려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기능사 산업기사는요 근데 요정도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40번의 그 위보기 자세 기호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런거 모르시면은요 그죠 그 다음에 세번째 과목이죠 세번째 과목 제 세번째 과목 제 3과목 3과목이 뭐에요 용접일반안전관리 재밌는 파트죠 그죠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이건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공부를 안해도 풀 수 있는 예 공부를 안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41번 보시면 스페터가 왜 발생하냐 스페터가 발생하는 것은 좋은 것인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예 이것도 이런거를 물어본다는 것은 솔직히 용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신뢰가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42번 어 산소 용기에 몇 리터의 가스 산소가 있다 그죠 예 150기압으로 충전을 했다 그죠 이것을 용접을 한다면은 뭐 몇 시간 동안 용접을 할 수 있냐 환산 산소의 양 산소의 양 이런걸 물어보는 게 3 문제 42번 계산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43번 같은 경우에도 기능사에서 뭐 아주 그냥 뭐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죠 예 그런 아크 용접봉에서 용융금속이 이행하는 형식 3가지 그죠 반드시 보셔야 되구요 아무튼 여기 여기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물어보니까 실수를 실수만 안하시면 됩니다 예 실수만 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파트는 뭐 제 2과목이죠 그죠 용접 구조설계 인데 구조설계 내가 부족하다 좀 걱정이 된다 하는 문제의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용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첩을 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요 문제 60문제 중에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문제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아주 그 그 요약 요약으로 해서 요 요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 요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동영상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이점은 뭐예요 궁금한 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찾아서 교수님 저도 아는 교수님한테 여쭤봐서라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되 너무 어 한 문제에 집중하시지는 마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시험 문제는요 어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필기 합격자가 많이 나온 어 이렇게 난이도가 계속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그 산업기사 실기에서 어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은 잘 하시겠죠 그죠 예 공부하시면서 어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하시되야 공부하시라 쉽지는 않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필기 시험을 넘어가고 빨리 실기를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문제가 나오면요 요렇게 제가 뭐 시험에 관한 걸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요렇게 어 총평 총평 같은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구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즐겁게 내 자기계발 하는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15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사는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고 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